혹시 두 사람 평소에 친해요? 어... 아니요 동료대회 통해서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글쎄요 동생이 좀 말을 안 들어서 그게 좀 힘들었고요 동생은 언니 얼마나 좋아해? 이 세상에서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언니는 동생 얼마나 좋아해요? 안녕 일곱 살 은하방 김도희예요 그게 뭐예요? 가수예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중깡중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동료대회 하면서 재밌었어요? 네 아빠랑 노래 연습은 얼마나 됐어요? 음... 저녁에 엄마가 연습 시켜준다며 해서 했어요 가장 좋았던 게 뭐였어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강렬 우리의 행복이 산난전화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미적할 수 있잖아요 간청적 꿈이 되고 그 다음에 장면 챙겨가요 119월에 사랑만 받고 우리들은 사랑 친절인가요 작은 관심 안전시청 모두 해봐요 사랑해 오시고 신청연신 우리를 위한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야 해 울어하고 기절하는 주인의 행복 뭐라는지 모르겠어 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최다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최다정입니다 여러분 동호 대회에 어떻게 참가하게 됐어요 일단은 동호 대회를 하면서 성취감을 얻으려고 한 것도 있고 저희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소방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좀 전달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노래 연습은 얼마나 있어요 2주에서 3주 정도 한 것 같고요 동생이랑 같이 노래 부르는데 동생이 좀 말을 안 들어서 그게 좀 힘들었고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 힘들 것보다는 재밌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두 사람 평소에 친해요? 아 아니요 그럼 이번에 동호 대회 통해가지고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같이 볼게요 글쎄요 글쎄요? 네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동생은 언니 얼마나 좋아해? 이 세상에서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언니는 동생이 얼마나 좋아해요? 좋아해요 많이 지금 경기북부 대회에서 수상했는데 최우수 팀으로 지금 뽑혔어요 소감이 어때요? 너무 큰 상이라 이걸 제가 받아도 되는지 너무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소방서에서 주최하는 많은 활동들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원래 평소에 얘기 되게 잘하죠 동생 카메라가 있으니까 되게 부끄럽죠 그죠? 이렇게 부끄럽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네 장래희망 혹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치과의 의사 저는 저희 부모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저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부모님은 이제 아빠께서는 구조나 출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조하거나 구해주는 일을 하시고요 엄마께서는 재난예방과에서 강연을 해주시거나 교육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소방관이에요? 네 부모님께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도 좋지만 엄마 아빠의 안전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아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의 안전을 생각하시고 내 아랭댕디 이 아랭댕디 우리 아랭댕디 우리의 아랭댕디 일평생 우리는 우리의 아랭댕디 일평생을 우리는 영해 영해 고하고 희생만한 걸 이름을 내고 장난 전화 하지 마세요세요 누군가가 비웃할 수 있잖아요 전체 눕고기 들고 주변에 다 공유여 챙겨와요 1, 2부의 사랑만 받고 우리는 사랑 중적 있나요 작은 관심 먼저 실천 모두 해봐요 사랑의 여인 내고 1, 2부의 사랑만 받고 우리는 위해 위해 1, 2부의 사랑만 받고 우리는 향해 향해 구하고 희생은 그 이름을 내고 초반 간 아들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고 사람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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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